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진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됐던 포항을 찾아 수능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포항 이동고등학교를 방문해 시험장을 살펴봤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2, 3년 사이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과 경주, 상주지역 73개 수능시험장과 12개 예비시험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수능 전날인 예비소집일에는 지진대처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감독관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